자 우리 혜원이 B레벨 처음으로 시작합니다. 시작해볼까요? 테이프 뭐라고요? 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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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일단 소리 개수 쭉 쓰고요 여기서 난 소리들 트트 에이 에이 트트 그렇지 합쳐서 테이프 그래서 A는 에이 에 아 네 이름을 불러줘 얘가 소리 안나서 심심해서 이름을 불러봤죠 그래서 뭐가 됐다 소리 테이프 테이프 오케이 그래서 소리 테이프 테이프 쓰기 T-A-P-E 그렇지 소리 테이프 테이프 베리 굿 계속해서 다음 녀석 소리 게이트 그렇지 게이트 뭐라고요? 게이트 게이트 여기서 난 소리들 게이트 게이트 에이 트트 그래서 합쳐서 게이트 그래서 G는 게이트 중에서 게이트 됐고요 A는 뭐 중에서 에이 에어 중에서 또 에이 그렇죠 여기에 A가 A 되는 친구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 게이트 쓰기 G-A-T-E 그래서 소리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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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문 그렇죠 커다란 문을 게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프 그렇지 소리 좋다 뭐라고요? 그래프 그래서 여기서 난 소리들 G-E R-E A F 합쳐서 그래프 그래프 오케이 뜻은 포도 그렇지 그래프 오케이 그래서 포도 소리 그래프 그래프 쓰기 G-R-A-P-E 그렇지 뭐에서 내는 소리 그래프 그래프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나는 소리들 그렇지 뭐라고요 스케이트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소리들 스 에이 합쳐서 스케이트 스케이트 뜻은 스케이트를 탄다 이런 뜻이에요 스케이트 탄다 스케이트 쓰기 그렇지 뭐에서 내는 소리 스케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는 레이크 그렇지 레이크 뭐라고요 레이크 여기서 나는 소리들 에이 크 합쳐서 레이크 뜻은 레이크 그렇지 호수지 호수 레이크 쓰기 엠 에이 케이 이 그렇죠 모여서 내는 소리 레이크 레이크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는 레이크 오케이 에이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소리들 크 에이 에이 크 계셔서 페이크 어 페이크 아닌 데이 친구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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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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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고 뭐 중에 중에서 되고 있고 C는 스크 중에서 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얼굴 페이스 쓰기 F A B 그래서 뭐에서 내는 소리? 페이스 오케이 좋구요 계속해서 이 친구가 내는 소리? 케이크 하나씩 소리 크 에이 그래서 합쳐서 케이크 세이크가 아니야 케이크 케이크의 뜻은 뭐 케이크죠? 그래서 케이크 소리 쓰기 C A K E 케이크 케이크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리 레이스 레이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소리 하나씩 R A S 합쳐서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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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크가 아니고 오케이 잘했습니다 소리 레이스 쓰기 어 A C E 그렇지 뭐에서 내는 소리? 레이스 레이스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했어요 시험지 잠깐 지금 매겨보면 레이크 페이스 케이크 레이스 그 다음에 스케이트 테이프 그래프 게이트 오 다 맞았어요 이거 했습니다 퍼펙트